창의성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단순 반복적인 일이 아니라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만 성공할 수 있는 시대인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창의성을 개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뇌에는 우리가 의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의식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이나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 때 그 생각에 대해서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경우에 그건 의식의 영역에 있는 거고요. 그런데 때로는 이런 정보 처리가 무의식의 영역에서 이루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뇌는 실제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걸 의식을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 우리가 의식해서 공부하는 동안에만 아이디어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활동 중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뇌의 많은 부분에서 무의식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유레카에 대해서 아시죠? 아르키메데스가 왕이 내려준 숙제를 하다가 왕관이 순금이냐 아니면 불순물이 섞여 있느냐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이 아르키메데스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생각을 해도 답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욕조에서 편안하게 목욕을 하고 있을 때 그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죠. 그래서 유레카 하면서 옷을 벗고 길거리로 뛰어났다는 그런 일화가 유레칸데요. 이렇게 뇌에서의 어떤 창의성은 사실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내가 창의적인 아이디를 내야지 해서 내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에 떠오릅니다. 우리 뇌는 정말 천억 개의 신경과 백족의 연결을 통해서 이루어진 초고난도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정말 뇌만큼 복잡한 컴퓨터가 없어요. 다만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하고 빠른 시간 내에 아이디어가 안 나는 이유는 이 전체 뇌를 너무 프로세싱을 빨리 하게 되면 열이 많이 나옵니다. 열이 많이 나와서 뇌가 죽게 되겠죠. 그래서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뇌는 초저전력 설계로 되어 있지만 굉장히 고난도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의성을 깨우는 아주 간단한 방법 첫 번째는요. 질문을 던지는 거죠.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러면 뇌는 자는 동안이나 일을 하는 동안이나 내가 휴식을 할 때나 전철에서 이동할 때나 계속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만드는 방법들을 연습을 해야 됩니다. 흔히들 창의성 하면 답을 만드는 방법을 많이 노력하고 훈련하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아니고 질문을 만드는 법을 훈련을 해야 창의성을 고양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다가 어떤 건물을 봤을 때 저 건물의 이름은 뭘까 하는 간단한 질문부터 조금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덜컹 걸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덜컹 걸음은 왜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시험을 해봤습니다. 정말 나만의 질문을 찾는 게 내 인생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카이스트의 교수가 된 이후에 질문을 한 가지씩 적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연습할 때는 하루에 한 가지의 질문도 찾아내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두 개, 세 개, 열 개로 늘어나면서 어느 날은 하루에 150개의 질문을 적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이런 질문을 쉽게 만들다 보니까 뇌가 무의식적으로 답을 많이 만들어내고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측면들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중요한 업무를 맡았다면 사실은 그 업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많은 질문을 만들어내는 연습을 하게 된다고 하면 답을 찾는, 창의적인 답을 찾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대상,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대상은 우리 뇌가 만들어낸 세상이 넘어있다는 것을 항상 파악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지만 결과적으로 그게 세상에서 실현되지 않고 실패로 끝나는 이유가 우리 뇌 속에서 만들어낸 정보와 아이디어에 머무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런데 뇌과학적인 창의성이라는 것은 그 한계를 넘어서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뇌가 만들어내는 그런 아바타 세상을 넘어서 그 넘어있는 진실에 접근하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만 우리가 대상에 대한 적절한 아이디어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내가 생각하는 그런 이렇게 되면 이 아이디어가 성공할 것 같은데 그런데 실제로는 안 그래 그런 뇌가 만들어낸 현실과 실제 세상과의 그런 차이들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그거를 이제 인지부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고 그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그런 인지부조화 현상을 잘 극복을 해야 되죠. 그러면 내가 인지부조화를 어떻게 극복할까요? 간단합니다. 인지부조화를 극복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세상의 진실에 내 생각을 맞추는 방법이 있고요. 내 생각에 맞는 데이터만 모아가지고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연히 전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을 고집해서 거기에 맞는 데이터만 이렇게 끼워 맞춰서 다시 세상을 재구성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진정한 창의성이 성공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나만의 인지부조화 현상을 극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성을 깨우는 간단한 방법은요. 우리가 책을 읽을 때나 정보를 취득을 할 때 보다 겸손한 마음을 갖는 거예요. 내가 바닥이라는 느낌 나는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순수한 마음을 갖는 거죠.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나 나의 아이디어를 가뒀던 그런 편견들이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순수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만나본 노벨상 수상자들이라든지 정말 훌륭한 업적을 이루신 분들의 공통점이라고 하면 마음이 정말 어린아이와 같은 분들이 되게 많아요. 물론 인성적으로는 공격적이고 그런 면들도 많이 있지만 정말 그 사람이 전문으로 하는 그런 예술의 영역이라든지 과학의 영역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창의성을 일깨우는 간단한 방법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답을 생각하기보다는 질문하는 훈련을 하도록 하자. 그리고 질문을 하고 그 방법을 생각했을 때 실제 현실과 뇌가 만들어내는 세계와의 차이, 인지 부조화를 극복하도록 많이 노력을 하자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내 마음을 정말 순수하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낮아져서 많은 아이디어들이 뇌에서 이렇게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하루 이틀 연습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의 뇌에 놀라게 될 거예요. 내가 이런 아이디어를 냈어? 이런 아이디어가 저절로 나오네? 이런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 번 성공한 경험을 하게 되면 뇌가 그것을 좋아서 계속 반복하는 선순환을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1년, 5년, 10년을 쌓이게 되면 굉장히 경지에 오르게 되고 깨달음을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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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